이제 어린이날 오늘부터 이제 연휴 들어가죠 어우 요건 이쁘네요 요건 너무 이뻐요 이쁘죠 이거 하나씩 얼마나 힘드셨을까 색색 배압도 이쁘 이쁘 해상도가 좀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해상도가 좀 괜찮을라나 해상도가 좀 괜찮을라나 해상도가 좀 괜찮을라나 아 꽃 향기가 확 나나 작년에는 내가 트위리블를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올해는 내가 왜 이렇게 늦었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기 아 어린이들 아랑 여기는 시계탈 속초 저기 그거 뭐지 시승점 60주년 이래가지고 시계탈 만들어 놓고 시계추를 에이 꼬들 다 졌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여름 꽃들 아 이쁘다 진짜 볼꺼야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다 여기는 어디냐면 상징탑 쪽 청초수 상징탑 청초수인데 튤립을 너무 이쁘게 해 놨다 그래서 찍으러 왔어요 오늘 날씨가 한 25도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이뻐요 아 완전히 가을같애 봄이 아니고 아 오늘 지금 애기들이 소풍나들이 나오는가봐 봄나들이 봄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도시락 먹고 있어 정심시간이라 아 완전히 가을같애 가을 튤립을 많이 심어놨던데 저쪽 편으로 이렇게 청초수 아 여기 여기 튤립인데 다 날아갔나 없어 여긴 아 다 날아갔네 헤헤이 얘들도 벌써 지네 내가 늦게 왔네 그동안 바빠가지고 이쪽으로 못찍었는데 와 헤헤이 다 망가졌네 너무 이쁘게 돼있다 그러는데 아 아 수강 아 아 아 아 헤헤 그냥 다른 꽃으로 만기 캐야 되겠다 아 저 봐 다 졌어 다 졌어 다 졌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다 에헤이 너무너무 아쉽다 그죠 어 활짝 폈을 때 왔으면 너무너무 이쁘었을걸 많은 분들이 놀러 나오셨네 너무 아쉽죠 에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내가 잘못으로 이쁜거를 못 보여드렸네 에헤이 죄송합니다 에헤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연휴면 그죠? 다들 이렇게 아이들하고 많은 이제 어디 놀러 가시려고 그러실 텐데 석초로 오세요 석초로 오세요 여기서 아이들이 안 다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어 저기 툴립이 좀 살았네 저기는 툴립이 있어 근데 저기 동네 안쪽이 속초가 지금 비 소식이 있어요 내일까지는 날씨가 좋은데 모레 저녁인가 밤부터 비 소식이 있더라구요 그게 좀 아쉬워 어린이날 행사도 속초 합니다 많이 합니다 이제 꼬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의자도 애들 놀이터 티타임 여기서 커피 한지 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많은 조형물도 있고 아이들 놀이터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오세요 여기는 속초 청초호수입니다 청초호수 이제 바닷가로 아니 호수로 가볼까요 깨끗하죠 잘라놨죠 비록 툴립은 제가 너무 높게 찾아와서 못 봤지만 강물을 바다랑 섞어진 강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철죽인가 긴색이 이뻐요 하늘 이쁘죠 하늘 이쁘죠 dont ella 따뜻한 동 지민 대 해리 갑 Lara 물 미디 연 꽃게 한번 걸어볼까요? 여기는 청초수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하죠 강바람 저기 설악대교인데 설악대교인데 저 너머는 바다에요 저쪽 대도 있고 청호동 저기 청호동인데 저 너머는 바다인데 이쪽 안쪽으로는 청초호수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쁘죠 멋있죠 석초니깐요 저기는 상징타 상징타 참 잘되있죠 영랑호도 그렇고 청초호수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 잘되있어 놀러 들어오십시오 석초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꽃도 많이 많이 심어놓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우 저 경찰아저씨들 경찰아저씨들 경찰아저씨 두분이 시찰하시네 오우 해뿐 저기 조형물도 있고 이렇게 해 비둘기 전발 오우 비둘기들이 제법 비싸 뜨거워 날씨가 지금 되게 뜨거워 흐흐 흐흐 저번에 청초호수 올렸던거는 저쪽에 있죠 저기 조형물이 있죠 그쪽에 저쪽 주변 집하고 가까워서 정자랑이 있으니까 그쪽에 자주 가는데 그쪽에 짧게 좀 올렸었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상징탑 상징탑 있는 쪽이고 시계탑이랑 상징탑이랑 있는 곳 여기는 청초호수였습니다 봄소식 초여름 소식 주일립은 제가 늦게 와서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무지 애기도 좋아 아우 멋있다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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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индigne 오우 잘타네 오우 멋있어 오우 멋있어 어우 이뻐 겨우 하나, 겨우 두 손이 찾았네 내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비프 트윌립을 못 보여드렸어 어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여기 아 한들 한들 겨우 트윌립 찾은거 왼쪽으로 적혀서 아ingt- М assim 왼쪽으로 가만히 가 아두 왼쪽이 왼쪽으로 가만히 가 왼쪽으로 날 tremb Precis한 맨돌이 왼쪽으로 가만히 가 왼쪽이 왼쪽으로 가만히 가